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. 자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2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총평과 해설강에 앞서서 2025년도 수능지구과학2를 응시하셨던 오지훈 패밀리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점 잘 따라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어쨌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얻어가는 거 많았고 성장하였을 테니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입시의 결과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 해설강의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총평 부분은 먼저 들으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. 각각의 문항 해설들은 개념학습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. 라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일단 총평. 전체적인 난이도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드리면 2024년도 수능은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좀 쉽게 출제가 됐었고 2025년도 6월 9월로 가면서 출제 난이도가 점점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띄웠습니다. 자 예상했던 대로 수학능력시험 역시 지난 평가업물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 비율이 높고요. 학습량에 따라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뭐야 말도 안되는 문제네 라고 치부될만한 문제가 두드러지진 않아요. 단 이거 잠깐 이거 이건 바로 안풀리는데 이것도 공부 대충해선 안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오케이? 그래서 대충 어설프게 공부해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.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 자료해석에 적절하게 뽑아내서 적용을 잘 시켜야 되고 오케이? 때로는 계산도 해야 되고 식 유도와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뭐 지구과학 2인데 2강후인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그래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대충해서 날로 먹을 생각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. 일단 학습량과 개념 난이도 자체가 지구과학 1과는 좀 차이가 있죠.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된다 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오케이? 하지만 이거 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누구나가 다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끝내고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 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은 진짜 말도 못하게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. 오케이? 좋아. 힘내시고요.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전범위의 학습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. 그리고 한 번의 학습 개념 학습과 기출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말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. 오케이? 한두 번 가지고는 중간에 빈틈이 너무 많이 생겨요. 어 이거 두 달 전에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? 막 이런 데니까 어 그래서 정말 시간 쥐어짜내고 물론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시간 잘 활용하셔서 빈틈없는 반복 학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자 그 점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었고 단원별 출제문항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진 않아요. 어 언제나 뭐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이 조금 풀 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6단원이죠. 6단원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고생을 좀 합니다. 근데 그 고생을 충분히 하는 만큼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. 사실 20범제가 실시간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로부터 추정되는 데이터로 볼 땐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오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어 6단원의 그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분들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. 어 20범 문제만 본다면 물론 이제 1번부터 풀고 시간도 쫓기고 막 앞에서 막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막 아침부터 피곤하고 막 그 현장의 긴장감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편안하게 20범 문제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 하나만 보고 그 이 문제만의 어떤 난도를 본다면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알다시피 후반부로 갈수록 반복 학습의 빈도가 좀 적어져요. 응? 응? 앞에는 뭐 이래저래 여러 번 하게 되지만 근데 전범위에 대해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.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항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일단 해설 강의가 업로드 되고 당장은 아니어도 며칠 내로 지구과학 2 문항 해설지 분석 자료가 오즈 카페 오즈 지구과학 카페 알고 계시죠? 그리고 메가스터드 학습 자료실 저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실에 그 해설지와 분석 자료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. 자 그거랑 같이 이제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좋아. 자 총평 여기까지 하고 그냥 아주 쉽게 출제된 거 아니고 꽤나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물론 2026학년도 7학년도 수능이 딱 이 정도로 나온다.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. 더 어려워질지 더 쉬워질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야. 우리는 어떻게 출제가 되든 편안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요. 알겠지? 그럼 가고 열정 가지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며 자 이제 본격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겠습니다.